XSFM입니다. I, D, W, K 이슈넷. 직구태흥. 민주당 윤재갑. 국민의힘 안병길. 홍문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암치료제로 오인받았던 펜벤더 졸리기를 윤세민이 한적이 있죠. 강아지 구충제로 쓰이는 약인데 암에 듣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고 이걸 직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거 막 광고하는 놈도 있고 그랬어요. 결국 코미디언 김철민씨가 이걸 복용 시도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증언까지 했죠. 절대 안된다고. 이런 용도 외에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직구하려는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에도 파는데?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동물용 의약품을. 그게 돼요? 되는가 문제가 됩니다. 자 동물용 의약품도 약품류인지라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안병길 의원실에서 강아지 심장 사상충약인 넥스가드 스펙트라를 검색하면 직구 링크가 뜹니다. 보통은 오픈마켓 링크인데 수시로 삭제가 되고 IP 우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링크에서 직구하게 되는 불법 의약품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요. 경찰이 인지하고 약사법 위반이니까 수사하려고 하면 이미 글이 지워져 있다거나 방통위가 인지하고 사이트를 차단하려고 심의를 들어가면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 있고 그나마도 IP 우회를 하면 차단도 완벽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인지 농식품부의 조치는 올해 오픈마켓들의 차단협조 공문을 18회에 발송한 게 전부입니다. 네이버 쇼핑과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이런 공문에 잘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중개상이라는 지휘상 관련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안병길 의원은 진단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게 할까요? 야 니들 약사법 지켜야 돼. 응. 안병길 의원은 과거 도서정가제 관련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오픈마켓을 비롯해 책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들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9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여기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보면 농식품부가 오픈마켓 플랫폼 업체를 고발해라. 이런 판례를 동물약품 분야에서 받아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판례 받아와라. 유사한 판례의 이미 있다. 또한 입법권자인 자신들이 자기가 안병길 의원 본인이 전자상거래법 개정화를 준비 중이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광고입니다. 이게 조만간 될 일이란 말이죠. 어차피. 플랫폼이 특히나 판매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 책임을 안 지던 시대는 보통의 선진국에서는 예전역에 지났습니다. 수십억 가지의 물건을 팔고 있으면 수십억 가지 물건이 다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건 농식품부가 고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까지 말한 건 반려동물용이잖아요. 반려동물용 외에도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안병길 의원이 짚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업체를 다 한번 돌아봤답니다.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대놓고 팔고 있었답니다. 팔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당연히 불법이죠. 의약품이잖아요. 불법인데 해수부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딱 4건만 적발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판매를요. 그것도 이런 업체들이 아니라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항생제와 구충제를 팔다가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카페하고 블로그를 통해 팔았다고요? 공구했나요? 농민들끼리? 누가 밀수를 했다는 뜻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냥 충격했던 사람이. 온라인 불법 판매를 목격해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수산물 품질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수산용 동식물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신고센터라고 있긴 한데 담당 부서 전화번호 하나만 딸랑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리고 9월에 신설된 거예요. 급하게. 악의적인 어휘선정 아니에요? 딸랑 있대요. 아, 왜냐면요? 당당하게 있는 거 아니까? 아니, 근데 요즘에 무슨 신고센터에 전화번호 하나 딸랑 있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개 있나? 아니, 신고 서식이 있어가지고. 게시판을. 게시판에 적도록 게 있죠. 그러니까 게시판이나 신고 양식이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오프라인 신고 양식을 파일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주차회반도 앱으로 신고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왜 딸랑 있다고 제가 표현했냐면요. 국회가 8월에 신고센터 있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제서야 급히 만든 거예요. 아, 그때 딸랑 하고 만들었다고요? 저희가 만약에 요파시 사연 접수한다고 전화번호만 딸랑 있어봐요. 그건 딸랑이죠? 네. 그럼 지난 7년간 사연이 한 3개쯤 나왔어요. 그렇겠죠. 그럼 방송은 언제 하며 안승준은 언제 출연해요? 그 사연은 또 듣고 적어야지잖아요, 손으로. 전화니까. 그거 옛날에 저, 저, 뭐냐. 보이스비비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은 저기네. 내가 신고센터다, 이러면서. 그러네요. 이 전화번호 집어넌 내가 센터다. 아이엔더 센터. 아이돌 그룹이야? 아, 그러면 자기 전화랑 연결돼 있죠. 네. 여보세요? 이러봤습니다. 불법 판매가 이렇게 성행한다고 할게요. 성행하는데 농약이라고 안 그럴 리 없죠. 윤재갑 의원은 농약을 알리익스프레스로 해외 직구를 해봤습니다. 네. 나 직접 사봤어요? 알리와 타오바오에는 팔지 않는 것이 없죠. 농약 관리법에 의해 농약은 국내에 등록된 것만 사용해야 하는데 윤재갑 의원은 당연하게도 국내에서는 미등록 농약인 라운드업을 샀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시끄러웠던 이름입니다. 당당하게 국회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 라운드업. 광고하듯이 들고 있더라고요. 등록해 주십시오. 제초제인 라운드업은 보통 옥수수에 많이 쓰인데요. WHO에서는 그룹2 발암물질 즉 거의 확실한 발암성으로 분류해놨습니다. 클리포세이드라고 하죠. 네. 그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라운드업과 농민의 암발병 간의 연관성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농약은 좀 보잖아요. 그래서 이 농약이 라운드업이 제초제. 그러니까 농약하고 제초제를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농약은 항생제도 있고 그리고 성장촉진제도 있고 이런 데 제일 위험한 게 제초제인데 이 라운드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안 팔린다고 할 수도 없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등록 지금 이게 국내외 농약 등록제도가 PLS라고 해서 예전에 윤세민 에디터님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써라고 이렇게 올린 거고 옛날에는 네거티브였거든요. 그런데 이 라운드업이 등록은 안 됐지만 근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워낙 익숙한 제초제예요. 그래서 지금 근삼이를 쓰지 않아도 초죽음이라고 또 있거든요. 아. 풀을 죽이기 때문에 초죽음. 그러니까 비슷한 성분으로 왜 우리 타이레놀이 있고 타세놀이 있는 것처럼 아. 네. 그렇죠. 이 성분하고. 그러니까 약국 가서 무슨 약 주세요 하면 비슷하게 생긴 다른 걸 주시는 것처럼. 네. 뭐 이부프로펜 주세요 하면 이제 거기에 되는 그거 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라운드업 자체는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성분의 제초제는 지금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사실 되게 위험해요. 제초제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네 농약사들도 이걸 어디에서 구해왔는지를 의심해 볼 법하네요. 그렇죠. 네. 근삼이 검색하니까 연관검색이 근삼이 피부네요. 네. 근삼이 독성. 근삼이는 지금도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성분의 제초제 근자미도 있어요. 원래 농약 이름이 좀 이게 근삼이가 뿌리까지 죽여버린다 해서 근삼이거든요. 원래 저 이부프로펜 주세요 그러면 막 다음날엔 이런 거. 떠오르긴 하는 이름 이런 거. 정말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냥 또 농촌에서 이걸로 많이 확 마셔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몇 번 봤죠. 네. 불법 구매가 많겠습니다. 네. 은근히 사법기관에 걸립니다. 농약이 온라인 불법 구매 최근 5년 동안 30건이 걸렸고요. 해외 불법 구매는 16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니까 5년 동안 30건 걸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불법 구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수잖아요. 네. 홍문표 의원을 따라가 봅시다. 농약 밀수가 14건이 걸렸고요. 그런데 14건의 수량이 51만 288개입니다. 다들 배째로 잡혔나 봐요. 52건인데 52만. 14건인데 52만여 개가 되는 거죠. 52만 개요? 그러니까 이게 항구에서 걸렸다기보다는 컨테이너 짜루 잡혔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불법 구매나 밀수가 아니더라도 불법 농약인 경우도 있죠. 부정 농약 33건, 불량 농약 4건, 기타법교 위반 농약이 79건. 수량으로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효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격 문제일까요? 이거는 제도의 취약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PLS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것들을 그냥 관행대로 써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2019년에 100배가 증가됐다라면 새로운 신농약이 나왔다. 그걸 써야겠다라고 고령의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등록된 거를 쓰지 않은 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거기서 더 적발이 많이 될 거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몇 킬로라고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쌩 달려버리면 갑자기 단속 건수가 확 오르는 것처럼 그 문제가 분명히 PLS 제도의 한계고 맹점이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착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규정에 대해서 위반권이 작년에 비해서 1000배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허술이잖아요. 보통. 즉 규정의 루트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이제서야 제대로 잡아내기 시작했다거나 그런데 이런 것보다 그 PLS 제도의 후폭풍이행,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남은 농약을 또 계속 쓰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군요. 그게 이제 부정 농약이나 기타 위반 농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에서 무료하신 분은 쇼핑에 농약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제목 읽는 것만으로도 꽤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확 타. 초주금. 모두 싹. 초주금. 초죽음이 아니고 초주금이에요. 금. 충사탄. 그런 거 많아요. 파충탄. 약간 무협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비밀의 무술 이름 같아. 고추탄저병. 이거는 고추탄저병에 효능이 있는 농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추. 그렇죠. 탄저병을 옮기는 건 아니잖아. 수컷 곤충만 죽이는 줄 알고. 충사탄 짱이다. 충사탄. 그럼 저 아픈 곤충을 치료해 주는 건 충엔젤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성장촉지제 같은 경우에는 왕의 자격. 이런 것도 있고. 농약 이름 읽고 있으면 그냥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열균탄. 와 이거 너무 무섭다. 버러지 헌터. 버러지 헌터는 나한테 누가 줄 것 같아. 버러지야 이러면서. XSFM입니다.